쇼트 먼저 가볍게 들어와요, 들어와 보내는 코스, 오는 코스에 따라 자리는 바뀌는 거 알고 있죠? 더 기다렸다가 여기로 해야지 내가 여기 있잖아요 꽉 잡고 툭, 툭, 툭 손목 살살씩 써도 돼요 아직 많이는 쓰지 말고 나갈 때 살짝 살짝 쳐도 돼요 끝에서만 멀면 절대 못 쳐요 라켓하고 몸하고 멀면 못 쳐요 그리고 샘이 핀플로 쳤을 때 리턴되면 절대 공이 뻗어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백에서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붙어야 돼요 내가 쭉쭉 내보내도 짧게 올 거야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더 들어와야 돼 기본 자세 자체가 백 할 때 붙어야 돼요 더 들어와도 돼요 들어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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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지는 거 안 되고 끝이 마지막에 탁 사라져야 돼요 눌러지지 말고 그리고 얘는 각이 죽어버리면 안 올라가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자신있게 자신있게 라바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는 대로 굴려서 나가면 되지만 안 잡아 치면 얘는 못 쳐요 대기만 하면 밀어주는 건 할 수 있겠지만 핀플라바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으면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공간 만들어 놓고 치고 만들어 놓고 대주고 자 괜찮아요 괜찮은데 일어나지 말고 중심 눌러놓고 길어지면 안 돼요 대신에 탁 빨리 돌아와야지 핀플라의 장단점은 짧고 빠른 건데 늘어지면 다음 볼이 안 나와 자 대각선 좀 더 뻗어 나가면서 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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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주고 살려주고 살려주고 그렇지 자 안 쐬도 되는데 세게 안 쳐도 되는데 칠 때 내가 탁탁이라도 내가 치고 있다는 느낌이 나야 돼요 약하더라도 자 작더라도 그렇지 그렇지 작더라도 내가 탁 아이고 탁탁 탁 탁 이렇게 짧고 빠르게 가야 돼요 센 것보다 중요해 얘는 맞는데 여기서 치면 안 나온다고 그게 여기서 쳐줘야지 그러니까 공을 내 품 안까지 당겨 놨다가 거기서 짧게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파워가 아니라 스피드로 승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짧게 치고 준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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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는 안 나가도 계속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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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줘야 돼요 그리고 손목이 풀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목임이 풀어지면 안 돼요 거기서 정확도가 올라가야 돼요. 일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칠 때마다 다르면 문제가 되겠죠? 도망가지 말고 맞을 때 탁 맞추고 끝나야 되는데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리로 연결해서 밀고 여기다가 탁 대각선으로 똑같은 핫볼이에요 핫볼 다 여기잖아 치면서 엉덩이가 빠진다? 먼 거예요 탁 탁 칠 툭 툭 다리 리듬 타야죠 통 치고 준비 하고 하나 불규칙으로 갈 건데 하나 더 오는 거는 무조건 화로 잡으세요 탕 탕 땅 그렇지 땅 땅 땅 보고 오른다리 집어내고 땅 툭 잔발 뛰어줘야 돼요 뛸 수 있으면 와 지금 할 때 느낌이 도망가잖아 내가 탁 탁 탁인데 탁 탁 뒤로 빠지잖아요 탁 탁 그렇지 툭 중심 땅 앞에다가 발 잡아놓고 탁 탁 툭 오른다리 잡았다 들어가야지 짧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다르지 탁 탁 탁 제가 몸 쪽에다 많이 주는 게 뭐냐면 대각선으로 밀어놓으면 생각보다 몸 쪽으로 많이 떠가요 공이 대각선이나 직선으로 오기보다는 상대가 탁 들어왔을 때 가운데로 많이 와 탁 탁 탁 탁 하나 둘 탁 탁 탁 그렇지 탁 탁 어디 가요 보고 돌아야지 탁 탁 탁 탁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빠르게 그렇지 탁 탁 빠른데 안 나와 팀플은 랠리 하다 보면 내가 빨리 보냈다고 해서 쭉 나올 줄 알잖아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떨어질 일이 생각보다 더 없어요 계속 전진 전진하면서 치다가 보였을 때 나오는 거야 한 번에 놀지 말고 잔발 떠야지 다시 탁 탁 더 짧고 짧고 빠르게 탁 다시 뺐다가 탁 탁 하나 둘 다시 탁 탁 하나 둘 자꾸 어디 가요 셋 탁 탁 하나 둘 오른 다리가 몸 쪽으로 점점 오는 공은 오른 다리가 잘 빠져줘야 돼요 뛰면서 계속 오른 다리 남겨놓고 치려고 하면 절대 못 쳐 빠지고 빠지고 툭 툭 툭 자 두번째 공은 대각선으로 밑에 나가지 말고 뻗어도 돼요 지금은 뻗어서 치세요 툭 툭 툭 왜 자꾸 치면서 빠져 발이 다 치고 빠져야지 절대 공치면서 동작 중에는 발이 움직이면 안 돼요 갑자기 꼬이죠 탁 치고 툭 이게 맞는거에요 이게 치면서 움직이면 지금은 쉬운데 힘을 못 줘 나중에 치고 움직여야지 탁 탁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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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안에서 반동으로 뛰어줘야지 탕 탕 탕 봐봐 더 안 나가잖아요 나가줘야지 움직일 때는 자 두 번째 거랑 첫 번째 거랑 공 강도가 똑같으면 어떡해요 구분이 돼야지 눈으로 봤을 때 여기는 쭉 밀어놓고 밀렸을 때 땅 치고 땅 치고 세 개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밀어내고 탁 치고 순간 빵 들어와주고 밀어내고 땅 치고 보고 가야지 어디 가요 툭 툭 툭 지금 탕 탕 하고 갈 때 왼발이 탁 차줘야 되거든요 다 밀려 움직일 때 미끄러움도 이겨내야 돼요 미끄러움도 탁 탁 탁 보고 차서 들어가야 돼 움직임 할 때 발바닥이 잘 차줘야 돼 움직일 때 들고 가야지 들고 가야지 높이가 안 맞잖아 들고 가야지 자 늘어져요 스윙 지금 다 딱 딱 힘줘서 끊어줘야 돼 탁 탁 그렇지 안 쐬도 돼요 지금처럼 탁 아이고 sorry 나이스 톡 톡 하나 둘 한 번 뛰는 거 아니잖아 두 번에 뛰었어야지 탁 탁 그렇죠 보이면 해야 돼 보이면 탁 탁 투 지금 공보다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안 맞는 거야 옆에 보고 뛰지 마세요 앞에 보고 뛰어야지 내가 옆에서 칠 건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칠 거야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오른다리로만 잡아내면 돼요 충분히 툭 다시 툭 툭 툭 툭 지금 막 아무데나 치고 있어 지금인지 막 다시 톡 톡 치는 건 계속 풀면 안 돼요 톡 톡 그렇지 짧게 계속 여기다가 힘 주고 톡 톡 하나 둘 셋 다시 톡 톡 톡 톡 잔발 뛰어주고 톡 톡 ucc sust homie 하하 하아 hass 라스트 톡 톡 톡 툭 톡 툭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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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